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뭐 초발 힘들어가지고 안 돌아가셨나 싶은데 다 오셨네요 오늘 왕창 며칠 만에 또 모이니까 공부란 게 그렇습니다 하면 하기 싫고 안 하면 또 하고 싶고 친구 사이도 그렇죠 보면 앵결부터 싸우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렇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은 10행품 중에 주가신 한의행까지 했죠 오늘 들어갈 차리가 어디입니까 주하신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죠 그 밑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거기 보면 용학 선생님이 핵심 노트 함경 해놨죠 눈에 안 보이도록 한다고 원래는 글자를 미색으로 노란색을 했어요 그런데 복사를 하니까 까만색이 나와버렸어요 들통 나와버렸어요 컴퓨터로 보면 글자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옆에는 포스텔라 써놨죠 왜 포스텔라 쓰는 것 같아요 스텔라 별이 반짝반짝하는 게 민견 명성 오늘도 시성 정각을 뜻하는 겁니다 포스텔라 이래가지고 내 딴에 암호를 써놓는다고 해놨는데 바깥도 뽀록 나버렸어요 하여튼 오늘은 주하신 요익행 들어갈 차례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하음경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음경 개요라 해가지고 하음경 전체적으로 찰락해서 공부하시는 입장들이니까 하음경에는 설법이 이제 왕복서는 다 외우셨죠 그냥 심심하면 한 번 틀어놓으면 35분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른 선생님께서도 제가 가보면 35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어른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선생님이 만드셔가 미리 거기 어디죠?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염화실에 올려놓으시고 저희한테 만들어라고 만들어봤는데 제가 안 만들어드리니까 선생님이 만드셔가 저희한테 보내셨더라고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따듬어가지고 효과 없려가지고 다시 만들어라 여러분한테 올린 겁니다 어른 선생님께서 24, 25, 26일 날 왕복서를 강의해 주시면 우리한테는 더없이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최고 대강백 선생님하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하음경을 일로 눈빛으로 서로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음경은 몇 회차? 7차 9회가 있다 7차 9회 80건 하음경 60건은 몇 회죠? 7차 8회 60건입니다 80건 하음경은 7차 9회 80건이 되는데 은밀하게 보호하는 행운품이 한 품 더 붙어가지고 81건이 되죠 그럼 1회차 설법은 6품이 된다 세주묘원품, 열연현상품, 보현산묘품, 세계성치품, 화장세교품, 비료, 자나품까지가 1회차 설법인데 그때 설법주는 보현보살이 되고 그때의 부처님께서 방강은 처음에 구중에서 입에서 방강을 하셨고 중추지간, 면문 중추지간 여러 이빨 사이에서 방강을 하셨는데 이빨이 몇 개였다? 40개 그러면 세주묘원품에 등장하는 부류의 인물들은 몇 부류? 40부류 그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몇 부류까지 했습니까? 11부류가 은밀하게 11부류가 끝났죠 앞으로 이제 30부류가 약 30부류가 더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방강 한 번 더 방강을 하시지 어디서? 100호 미간에서 방강하셨는데 1회차에서 그 방강은 부처님을 우여삼잡하고 어디로 들어갔다? 발바닥으로 들어왔다가 2회차에서는 발바닥에서 다시 방강이 나왔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 진실이다 이거예요 사실하고 진실은 달라요 우리는 사실하고 이실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실을 표현해내기 위한 진실을 표현하기 위한 허구일 수도 있어요 팩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의미하는 것은 발바닥이 뭡니까? 사람이 딛고 서자면 근본 뿌리 주춧돌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발바닥에서 방강해서 빛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광명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강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렌트겐이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나 MRI 같은 경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때요? 빛이 지나가면서 뚫고 촬영해버립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목소리도 광명일 수도 빛이일 수도 있다 이때 이해가시죠? 냄새 맡는 것도 전부 다 광명 지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혜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무광명이라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무명이라고 한다 그걸 불각이라고 하고 광명을 정각이라고 하고 이해가시죠? 광명에 대한 개념을 좀 세우고 있으면 입에서 방각했다가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다 뭐다? 광명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미간에서 방각했다는 것은 일성 중도를 표현했다 1차 설법에서는 1회차에서는 부처님의 일성의 추요 대성의 추요 불성 일성 원교의 그것을 미간에서 방각했는 것처럼 나타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에서 방각했다는 이 말은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의지가 첫 번부터 환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방각했다 아 그런 뜻이다 그러면 그 모든 인연법에 대해서 짐지고 가야 될 사람이 누구죠? 보현보살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이 누구의 힘을? 비로자나 열애의 힘을 받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산매에 들어갔는데 무슨 산매?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산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1회차에서 보현보살 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애 현상품에서는 방각을 했죠 세중 명호품에서는 방각 안 하죠 방각은 어디에 해요? 열애 현상품 열애가 현상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방각이다 그 사람이 자비로운 행을 하든지 자비롭게 지혜롭게 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열애의 광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애 현상, 열애 출현 이런 데는 다 뭡니까? 방각 품이다 방각 품 그러면 1회차에서는 고정도 해서 6품이 설해졌는데 산매는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돼서 열애 장신,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산매에 들어갔고 방각은 그와 같은 데가 있었다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렇죠? 2회차로 넘어가면 발바닥에서 방각을 하는데 발바닥을 방각하고 우리가 경제는 능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도 마찬가지고 하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꽉 막혔을 때 꽉 막혔을 때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못할 것이 있다 내가 아무리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리지 못할 것이 있다 어떤 거? 본래 면목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 본래 면목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을 누구라 하죠? 문수보살 그렇지 문수보살이 2회차 설법에서 드디어 나와서 1회차 설법에서 부처님의 의보와 부처님의 정보는 이러한 세계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밟아가잖아요 2회차 설법에서는 십신 3회차 설법에서는 십해 신해 행정할 때 4회차 설법에서 십행 10가지 행 5회차 설법에서 행의 마무리 십해안 6회차 설법에서는 십지 행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깨달으면 기초적으로 밀어버리는 게 십지부터 진정한 메이저 중에 메이저에요 메이저 중에 메이저 요즘 오늘 유엔진 에브리지 얼마? 1.52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넘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법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시설 체계도 환경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럼 환경에 이렇게 십신 십주 십행 십평 십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보편타당한 수행의 결과를 써놓은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근기들이 있어요 육조선임이나 원효선임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특출한 근기 그 내지는 아무리 가르쳐도 악독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악한 중생들 그 사람한테는 십신 십주 십평 십평 십지 이와 같은 논리가 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한 달 자라고 두 달 되고 석 달 되고 열 달 채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예? 그 열 달 채우면은 보통 사람들은 7, 8개월 만에 태어난 애들도 있고 일찍 죽어뿐인 애들도 있고 또 달 넘어가지고 80년 만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쵸? 특출하게 태어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몇 달 만에 열 달 만에 보편 타당한 수행의 기본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음경의 체계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 추신수도 어제 홈런 쳤죠? 몇 호? 7호 그리고 6회전으로 다시 2루타까지 그럼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지금 유엔진이나 추신수 이런 것 같으면 하음경에 비유했을 때 메이저리그다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트리플 A가 있어요 그죠? 프로 선수들이 이만큼 있는데 트리플 A 밑에는 트리플 A가 바로 10평품입니다 메이저는 뭐예요? 10지품 그러니까 바라밀 중에 바라밀은 10지품 한의지 이구지 바라밀지 예매지 난성지 현예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요와 같은 것이 메이저 중에 메이저다 수행자들이 진정을 그때부터 정심지를 통과해야 고락이 끊어져야 식원이 끊어져서 오원이 개공해야 조견 오원회가 오원이 처음으로 개공하는 오원이 공한 상태로 딱 들어가는 상태가 10지 초지 한의지거든요 괴로움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부터 수행이 되기도 그때부터 정발심이라고 그때부터 진정한 발심이라고 그러면 메이저 중에 메이저는 10지 그죠? 그 밑에는 10행쯤 되면 트리플 A 잘하면 어디 올라가요? 메이저 갔다 왔다 이렇게 40인 로스트에 낑겼다 빠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불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 밑에는 더블 A 요거는 이제 10행품쯤 되는 거예요 10행 법문 10주 이놈 어디에? 싱글 A 10시는 유망주 루키 리그 10시는 루키니까 유망주는 되지만 메이저급하고 비유하면 어때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이게 축구를 보든지 야구를 보든지 학교 공부를 보든지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돼가 있어요 세상사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달걀부터 시작해서 알롯는 달까지 뺑아리부터 시작해서 중닭기도 있고 모든 세상의 일체는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돼가 있대요 오늘 내가 서울에서 강의하고 마쳐서 벗지 체리 있잖아요 정신 체리고 체리를 엄청 먹고 왔어요 체리 또 정신없이 따먹다가 정신 체리고 보니까 그게 체리야 체리가 뭐예요? 왜 벗나무에 조그만 열매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벗지라고 하고 영어로는 체리라고 그래요 발음이 누가 좋나 체리 이러는 분이 계시네 자 그럼 체리는 요즘 지금 헷가일이니까 물렁물렁 할까요? 단단할까요? 그냥 물이에요 탁 하면 씹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 요즘 나오는 블루베리는 어떨 것 같아요? 씹으면 탁 다 물이에요 조금 이따가 어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어디 나오면 씹으면 전부 물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수박, 딸기 전부 다 비싸비싸대요 철 따라 하우스 재배 한 거 빼고 원래 순리대로 살자면 그러다가 점점 과일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서 자두 나오고 뭐지 살구 이런 거 나왔다가 더 나와요 복숭아 그렇죠? 조금 더 지나면 사과 나오고 사각사각 그러다가 더 배 나오고 점점 단단해지면서 가을이 아주 크게 익어가는 때 나오는 과일이 뭐예요? 택 택 택 택 감을 못 잡고 있는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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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밤이 점점 길어질 때 되니까 밤이 나오고 그때 되면 가육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하고 비유했을 때 지금은 물과 같은데 그때는 헛과 같이 단단해지잖아요 이 흐름이 쫙 있어요 꽃이 피는 것도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요즘은 아카시아 필 때 또 뭉글뭉글하게 피는 건 오동나무 꽃도 피고 등나무 꽃도 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꽃들이 함박꽃이 막 이렇게 막 버려졌다가 얼마 전에 저기 모란 같은 거 지고 자격 지고 지금은 탈의 꽃이 주릉주릉주릉 열려가 있잖아요 예? 또 저게 물풀에 나무 꽃 같은 거 그런 것도 요즘 막 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대답도 예예 라고 해주세요 망하게 자른 생각하지 말고 김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분이 계시나 저런 소리를 말하는 하환경은 책이 아니잖아요 글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읽어라 하는 거는 뜻을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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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시는 제가 읽으려면 계속 읽는 게 그거잖아요 몰라서 읽는 것도 아니고 뭐라 했죠 읽은 것을 또 읽고 외운 것을 또 외우고 쓴 것을 또 쓴다 어제 태양이 오늘 태양하고 똑같은 거라도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제도 아침밥 먹고 오늘도 아침밥 먹고 계속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그와 같은 순서대로 돼가는데 이해차는 드디어 십신을 얘기하니까 믿음을 얘기하니까 거기서 몇 품이 있었죠 열의 처음에 뭐죠 열의 명호품 열의 명호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형품 현수품 이 여섯 품이 이해차설법에서 설해지는데 앞에서는 불법성으로 설어놨죠 불은 뭡니까 열의 명호가 되고 법은 뭡니까 사성제 법이 되고 그것을 수행을 해서 강명을 깨달아가는 수행이 뭡니까 강명각품 강명각품이니까 당연히 이해차설법에서는 방강은 어디서 하겠다 광명각품 광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는 방강은 누가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하시고 삼매는 설법주가 들어가죠 부처님 삼매는 두 번 부처님 삼매가 될죠 몇 회차 몇 회차 7회차 9회차 7회차는 제불 찰라제 삼매에 들어가시고 9회차는 사자빈신 삼매에 누가 들어간다 부처님께서 들어가시오 5회차까지는 방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삼매가 나오게 되지만 6회차부터는 뭐가 먼저 나와요 삼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강이 나왔죠 그쵸 그쵸 점맛고 점맛고 짜멘하게 점점 자라야 되는 새삭 같을 때 이럴 때니까 햇빛도 강한 걸 피해줘야 되고 바람도 강한 것을 피해줘야 되고 물도 그때 삭이 돋아났을 때 비가 쏟아지든지 햇빛이 내리쬐 버리면 삭이 어떨 것 같아요 죽어보는 걸 소나무도 금방 삭을 딱 틔울 때 모종은 잘 모자리 보조해놨다가 그때가 몇 번째 단계 두 번째 십신의 단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불법의 바닷가까지 간 거예요 그 불법의 바닷가에 도착해가지고 그 불법의 망망대회를 인생의 대회를 건너자면 뭘로 건너야 돼요 지혜로 건너가야 된다 그쵸 그럼 2회차설법 할 때는 등장하는 보살들 이름이 문수 이하의 보살들이 끝에 돌림자가 무슨 자 머리 숫자였다 사람한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한테는 뭐다 뿌리가 된다 그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견주었을 때는 믿음이 뿌리가 되어서 신이 도원 공동무요 장량일체 재선법이요 단제음항 출래류 개시열반 무상도 다 외우고 계시는 개성이죠 이걸 못 외우시면 인생이 아니고 축생해가고 축생 자 그럼 2회차 통과 3회차 들어가면 지혜 무엇을 이론을 이해하려고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설법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법회 보살이 되고 설법주가 법회 보살이 됐는데 나머지 보살들도 전부 다 정진해 일체해 무상해 이렇게 해차 돌림들 보살들이 몇 회차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찬품이 나오는 3회차 도리천에서 쓰러지잖아요 그죠 몇 품 6 6 6 6 6품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찬품 10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이 6품이죠 그때의 부처님께서 방강하시는 건 어디서 발가락에서 했다 발가락에서 한 것은 그립하고 잡을 힘이 있었다 이론이 충분한 이론을 충분히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발가락이 없다 이러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죠 딱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암백을 등반할 때 발가락 없이 등반한다면 힘들잖아요 꽉꽉 이렇게 이론을 충분히 갖추어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충분히 몸속에 채워야 되겠는데 방금처럼 꽃을 살피는 힘 나무 잎사귀 하나 살피는 힘 물 한잔 먹을 때도 그 힘 온도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이나 이렇게 있을 때 그 방편을 능히 알아내는 방법이 지혜로운 거죠 예를 들어서 간장이 없으면 뭐 올려야 돼요 저는 돈이 없어서 설탕 대신 뭐예요 못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인기응변의 그게 편법이 아니고 방편이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음식 솜씨도 좋아지고 공예 솜씨도 좋아지고 글 솜씨도 좋아지고 인심도 좋아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자비로워지 무지혜자는 무자비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비심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지를 못한다 악도하대 지혜로운 사람이 행을 넘어가면 몇 회차요 4회차 어디에 야마천궁 개찬품 거기서 그의 유명한 개성이 뭡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감법개성 일체 유심조 앞전에 그 3회차 설법에서는 제일 유명한 개성이 뭐였어요 초발심시 변정각 무슨 품에 범행품 제일 끝에 나온다 범행품 다음에 무슨 품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초발심 공덕품이 나오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고 60화하면 그래 나오고 80화하면 어떻게 초발심시 적덕 안욕다라 산맥산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4회차에 야마천에 올라가면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행동거지가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도리천에 있는 사람은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외화하면 제일 편해요 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수미정상이 되고 모든 사람의 수미상 꼭대기에 법을 쓸할 만한 사람은 우리가 왜 겨울에 등산을 하다가 눈 내린 하늘에 올라가면 눈이 온 정상이 올라가면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그죠 상고대도 바라보면서 눈을 밟고 다닐 때는 뭘 안 밟아요 진흙탕을 안 밟잖아요 그러다 눈이 내가 3미터로 내려올수록 뭐가 밟혀요 질퍽 질퍽하잖아요 눈이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산 내려올라가 보면 산 정상에 있다고 하는 건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의미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끗한 삶 자체가 그냥 흰문밭에 막 뒹굴어도 진흙탕처럼 옷에 묻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야마천군 개찬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디서 방광하신다 발등에서 방광하셔 발등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한다 실천한다 실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보살은 누구죠 공덕님 공덕님이라고 하는 거고 행동이 전부 다가 수행이라고 하는 게 전부 뭡니까 공덕이잖아요 그게 림자라고 하는 것은 숲이 있어서 모든 생명체를 열매나 꽃으로서 또 뿌리로서 이렇게 뭐 도라지나 더더기나 뭐 이런 게 전부 머루다라나 전부 어디서 자라요 숲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죠 숲으로서 모든 중생을 행어로서 미국에 살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림자 돌림 보살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공덕님 보살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거기서 부처님은 방광은 발등에서 하셨지만 공덕님 보살은 산매에 들었는데 무슨 산매 보살 무량 선사유 산매 아까 그 십주품에서는 보살 무량 방편 산매 지혜 십주품의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십행품에서는 보살 선사유산매 사유력이 깊은 사람은 생각이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나오는 행동은 행동도 의미심장하고 눈여겨볼 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행품을 통과해서 그때는 몇 품이 쓰러졌다 네 품 성 아마천군 아마천군 개찬품 십행품 십 무진장품 다 외우고 계시죠 설마 내 혼자 하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5회차는 6664 급여 3 세 품이 쓰러지는데 성 도설천군 도설천군 개찬품 십 해양품이 무려 열 건 반 열한 건 정도가 쓰러지는데 십해양품 할 때는 도설천이라는 말은 바로 해양이라는 말인데 해양이라는 말이나 도설천이라는 말이나 똑같은데 도설천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천이다 지족천이다 지족함이나 도설함이나 같단 말이지 그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해양할 줄 안다 지족천 그래서 그때는 마치 다이아몬드 태양이 다이아몬드가 높은 태양처럼 높은 데서 허공에서 여일 조허공하야 법법 두두현이라 저 높은 태양이 하도 높기 때문에 이 구석 저 구석 고루고루 삐칠 수 있잖아요 예 여기 등불이 이렇게 낮으면 이 반경이 조사각도가 요거 가까이 안 되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또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마음의 건강심체를 제대로 해양한 데서 그 슬법하는 보살 이름을 금강당 당이라고 하죠 그죠 금강당 기때당자 금강당 보살은 산매에 들어갈 때 십회양품에서 무슨 산매에 들어갑니까 보살의 지강산매 보살의 지혜강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양이구나 보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하는 데 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서서히 수행하는 꼭지를 십지품에서 수행해야 될 내용을 십회양품부터 발휘를 하는 거죠 그때 부처님은 방강을 어디서 하신다 무릎에서 방강을 하시다 무릎은 무슨 작용 굴 신 굽혔다 폈다는 작용이 있다 굽히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좀 악도하고 모자라고 조금 얍삽하고 이렇게 초작게 살던 것을 싹 그다아가지고 안으로 녹여버리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마음이 뭡니까 향이잖아요 그죠 해 향 해 향대 작은 것을 안으로 감추고 잘난 모양을 항상 맛있는 것은 남인한테 권하고 좀 못난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시고 더 맛있는 것은 자식한테 내주는 그런 보살 심정이 십회양품에서 건강당 보살이 쫙 쓰러지죠 특히 육회양 같은 데는 한 서너 군데잖아요 제 여섯 번째 해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책에 한 세 권 정도 해놓거든 남인한테 눈도 뽑아줘라 간도 빼줘라 간도 설계도 다 빼줘라 소리가 어디에 나와요 십회양품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걸 그것 다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수행 중에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십지품에 가면 십회양품에서는 보살은 무슨 산매 보살의 지혜강명 지강산매 부처님은 무릎에서 방강했어요 그러니까 앞변에 2회차에서 발바닥에서 3회차에서 발가락에서 4회차에서 발등에서 5회차에서 무릎에서 방강한 것은 이름이 있다 없다 이름이 없습니다 환경에서는 상체방강은 머리 위에서 방강하시는데 이게 근본에서 방강할 때는 입에서 방강하는 것은 보현보사리라 할 수 있고 미간에서 방강하는 것은 문수보사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간에 방강이 더 중요하겠어요 입에서 방강이 더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미간 부사가 입에 방강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방강하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뜻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디서 방강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지금 강의하는 이 목적이 여기서 방강 환경 좋지요 이러고 가만 놔둬면 어쩌려고 할 거예요 책 다 볼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없이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이 자체를 뭘 하냐면 문수보사리 누구 그렇지 강의하는 게 보현보살 여기에 근본적으로 책이 있는 것은 문수보살 이치는 이렇게 영역하고 현실을 어떻게 강의를 맛있게 재밌게 풀어내는 것은 보현보살 진선심심 격미면 문수보살 무명무상 절일체는 문수보살 법리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구려부동 명의 불은 문수보살일 수 있지만 그걸 불수자성 수연성이나 일중일체 다중일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보현보살의 의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회자 설법할 때는 타화자제천에서 어떠한 다른 것의 변화에도 자유자제할 수 있는 남이 나를 욕을 하든지 나를 칭찬하든지 이런 데서 흔들림이 전혀 없이 밤낮없이 부지런한 상태에 타화자제가 됐다 하락천은 건너뛰버렸죠 환경이 중요한 것은 욕계 육천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정산매를 얘기할 때 십지품에서는 사선 사공 무색개까지 얘기하지만은 세주 묘원품 여기까지는 그 세개까지만 얘기하고 십지품에서는 무색개 3개를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환경 7.9에 설법을 할 때는 세개도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 욕계 세개만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중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유뇌의 밖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개 이상은 이미 해탈로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세개라고 하는 건 세개의 일선천은 어떤 겁니까 이생희락지 욕계의 생활을 정리하고 선정 버피 선열이 돋은 상태가 이생희락지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석천에 올라가면 어때요 정생희락지 선정이 돋아서 그것으로 기뻄을 누리는 거 삼선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삼선 이희 묘락지 모든 기뻄 슬픔 이런 것마저도 다 내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사선정 가면 어떻습니까 사념 청령지 공명정대해가지고 자타일시 성불도가 될 수 있는 거 사선정까지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선도 못 들어간 욕심도 어리겄던 사람한테 자타일시 성불도 하려면 되냐 그러면 돈 있으면 다 띠먹고 티 이쁘지 사념 청령지 공명정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크로스보팅이 가능한 거예요 대구에 있으면서도 광주에 표를 던질 수 있고 광주에서도 대구 표 던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작당하고 이렇게 패당거리 만들어 줄서기하고 이런 거는 초선도 꿈에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념이라고 하는 사는 무슨 사자요 버릴 사자 모든 사리사역에 이낙연 법학연에 대한 탐작하는 마음을 다 버렸다 이 말이 뭡니까 사념 그걸 갖다가 법을 행할 때는 선심소 11가지 중에서 행사라 하잖아요 행사 행한다 뭐를 사 버릴 사자 뭘 버려요 대표적으로 부처님을 행사에 이름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무불지나 이사라 무불통지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지만은 이미 다 버렸다 달고 쓰고 이런 맛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반자신경에서 무한이비 설신이 무색생향 미척법 조견오온 계공이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앙굴림 마라가 수용이 되고 용서가 될 수 있는 게 99명을 죽인 살인마라 할지라도 부처님은 저 사람한테 있는 자성청정을 믿어버리고 그 자성청정이 부처님하고 하등에 저울질에서 기울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근기를 봐가지고 이리 온나 이렇게 거둬주잖아요 우리는 사람 한 명만 죽인 살인마가 옆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이야 그 도둑놈이 돼 아주 못된 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예 예